안녕하세요. 세무실무 5분특강의 남민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여러분과 같은 세금실무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하면 진행하는 기초회사 등록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그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경험에서 터득한 방법으로 세금신고 실무를 배우기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금신고하면 다 복잡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주 접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터득하게 됩니다. 제가 배우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근무자의 마음가짐과 고객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근무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기심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합니다. 호기심은 없으면 모든 업무에 궁금한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적극적이지 않으면 가르쳐주고 싶다가도 가르쳐주기 싫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또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배웠던 내용을 실무에 투입하려면 본인의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근무하는 동안은 계획세우고 계획성 있게 일을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화의 예절입니다. 본격적인 업무가 주어지기 전에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회사의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의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마음가짐이고요. 다음은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고객의 바라는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회사의 이익이 되도록 꼼꼼하게 챙겨주길 바랍니다. 고객과의 첫 만남은 세금 신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친절하게 세법을 알려주길 원합니다. 동정업계의 경쟁으로 친절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세법에서 인정한 범위에서 합법적인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길 원합니다. 공통적인 과제는 세금 신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법의 근거로 잘 알려주길 원합니다. 네 번째, 좋은 친구가 되어 모든 업무를 잘 알려주길 바랍니다. 상하수직관계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언제까지나 변화 먹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여러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마음가짐인데 세금 신고하는 업무에서 왜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는 과정이 정말 깁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배움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재미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뿌듯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무사무소와 일반 업무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